행복을 전하는 아로티비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아련한 사랑의 흔적을 비롯한 재미와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를 두 시간에 걸쳐 담아왔습니다. 옛 이야기를 벗삼아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주 먼 옛날 경기도 가평의 복장리 가래골 마을에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총각이 있었어요. 총각은 키가 크고 얼굴이 환하게 잘생겼으며 머리가 아주 총명했죠.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글을 배우지 못하고 품팔일 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왔죠. 나이가 들었는데도 장가를 못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이고 빨리 짝을 지어줘야겠는데 딸을 주겠다는 집이 없으니 오원. 총각이 장가를 못 가고 있는 것은 바로 가난 때문이었죠. 시집을 보내봐야 그날부터 고생문이 환하게 열린다고 생각하여 딸이 있는 집에서는 그 총각을 사위로 삼으려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총각은 마을 앞에 강으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낚시 지랄만한 자리를 찾아 강가를 사성히는데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려왔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소리가 나는 곳을 돌아보니 어떤 처녀가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총각은 처녀를 구해주려고 강으로 뛰어들려다가 주춤하였어요. 왜냐하면 처녀는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는 몸이었던 것이죠. 총각은 본래 몹시 수줍음을 타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다 길에서 여자와 마주치면 수줍어 고개를 대지 못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총각은 벌거벗은 처녀를 보자 얼굴이 화끈거려 얼른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러나 그의 귀에는 처녀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총각은 이 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빨리 옷을 벗고 강물로 뛰어들었지요. 그렇게 가까스로 처녀를 물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처녀는 정신을 잃고 누워있었어요. 총각은 자신의 윗도리를 벗어 처녀의 몸을 덮어주었지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처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가까이서 보니 보통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왔나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총각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쯤 지났을까 처녀가 눈을 떴어요. 이제 좀 정신이 드십니까? 총각은 처녀가 깨어난 것이 반가워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러자 처녀가 말했지요. 물에 빠진 저를 구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깊은 물속에 빠지셨습니까? 날씨가 찌는 듯이 덥기에 얕은 물가에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벼랑강 강한 바람이 불더니 벗어놓은 옷이 바람에 날려 물속에 빠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옷을 건지려다가 그만 깊은 물속에 발을 들여누아 그런 편을 당한 것입니다. 아이고 옷이 떠내려가 버렸으니 어쩌죠? 집에 가셔야 하는데. 낭자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저희 집에 가서 옷을 가져오겠습니다. 총각은 집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치마 저고리를 달라고 말했어요. 아니 치마 저고리는 어디다 쓰려고? 제가 물에 빠진 처녀를 구해주었어요. 어? 그래? 아이고 그 처녀와는 보통 인연이 아니로구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 뒤 치마 저고리를 내주었어요. 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고운 옷이었죠. 예이야 아무래도 그 처녀는 하늘이 마련해준 배필인 것 같구나. 그러니 잘 보살펴주렴. 알겠습니다 어머니. 총각은 강가로 돌아와 처녀에게 치마 저고리를 주었어요. 처녀는 총각이 고마웠지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의 생명을 구해주셨는데 옷까지 가져다 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누가 되었든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서로서로 도와야지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걸요. 그렇게 처녀는 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착하고 진실된 사람이라면 평생 지하비로 성교도 될 것 같았지요. 총각 역시 처녀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어머니의 말대로 하늘이 마련해준 배필처럼 느껴졌습니다. 강 건너편은 강원도 춘천 땅에 남면 관천리 마을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처녀는 늙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지요. 그 후 두 사람은 날마다 강가에서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총각과 처녀는 어느새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지요.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어 못 견딜 지경이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였지요. 그리고 총각의 어머니와 처녀의 부모님을 만나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총각의 집이나 처녀의 집이나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처녀의 집에서 간소하게 홀레를 올리기로 했죠. 홀레 날짜는 음력 7월 7일로 정했어요. 이 날은 견우와 직녀가 오작교에서 1년 만에 만난다는 칠석날이었죠. 총각과 처녀는 칠석날에 홀레를 올린다고 생각하니 견우와 직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인 날짜가 몹시 기다려졌지요. 드디어 홀레를 올리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신랑과 신부의 집에서는 잔치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신랑은 잔뜩 들떠 있었지요. 사랑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것이 정말 꿈만 같아 그날 밤은 방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설레어 새벽까지 몸이 뒤척였죠. 그런데 잠시 눈을 붙였다가 아침에 일어난 신랑은 빗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야 방문을 열어보니 소나기가 마구 쏟아지고 있었죠. 아침이 지나도 비는 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맹렬한 기세로 억수같이 퍼붓는 것이었죠. 홀레를 올리기로 한 미시, 그러니까 오후 2시 전까지는 신부집에 도착해야 했어요. 신랑은 사모관대를 하고 가마를 매는 교관꾼을 앞세워 강가로 나왔습니다. 신부집에 가려면 강을 건너야 했는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로 강물이 불어나 강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한편 신부는 연지곤지 찍고 족두리를 쓰고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미시가 지나도 신랑이 오지 않자 신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집을 나와 강가로 나가보았죠. 강 건너를 바라보니 신랑이 이쪽을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어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죠. 아이고야, 이게 웬일일까요? 비는 그칠 줄을 모르고 계속 계속 쏟아졌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가마를 매는 교관꾼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강 건너편에 남아있는 것은 이제 신랑뿐이었죠. 신랑과 신부는 강의 사이에 두고 안타깝게 마주보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져 내렸지만 그때까지도 두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날 줄 모르고 서 있었죠. 서바님! 부인! 두 사람은 서로를 애타게 부르며 손을 흔들었어요. 사흘이 지나고 또 나흘이 지나고 그렇게 오랫동안 비는 그칠 줄을 몰랐죠. 신랑과 신부는 이제 기운이 다 빠져 서로를 부를 힘도 없었죠. 두 사람은 간절한 눈빛으로 마주보고 있다가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두 사람에게 쏟아져 내렸어요. 아이구야! 이걸 어떡하지요? 그 쏟아지는 빛은 신랑과 신부를 바위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신랑이 서 있던 자리에는 사물을 쓴 바위가 신부가 서 있던 자리에는 족두리를 쓴 바위가 솟아 있었습니다. 그 후 사물을 쓴 바위는 사모바위, 족두리를 쓴 바위는 족두리바위라 불리게 되었죠. 그리고 두 바위가 있는 강가에서는 해마다 칠석날이 되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하지요. 화담 서경덕은 박학 다문하여 천문질이나 술수 지학 등 모르는 것이 없었다. 그는 장단의 화담이라는 연못가에 살았기에 호를 화담이라고 지었다. 하루는 학도들을 모아놓고 강론을 하는데 한 노승이 와서 절을 하고 떠났다. 화담은 노승을 보내고 탄식을 그치지 않았다. 한 학도가 그 까닭을 물으니 화담이 말했다. 그 스님을 아느냐? 알지 못합니다. 그는 모산의 신령한 호랑이다. 모처에 사는 사람의 딸이 곧 신랑을 맞이할 텐데 장차 그 해를 입을 것 같으니 가련하구나. 학도가 물었다. 선생님께서 그걸 이미 아셨다면 처녀를 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화담이 말했다. 있기는 하지만 가히 보내의 사람이 없구나. 학도가 말했다. 웅컨대 이 제자가 가겠나이다. 그래, 그럼 좋지. 화담이 책 한 권을 주며 말했다. 이것은 불경이니라. 그 집은 백리 밖에 모호촌에 있는데 이 경전을 가지고 그 집으로 가거라. 절대 먼저 발쓸하지 말고 다만 마루 위에 상을 놓고 촛불을 켜게 하거라. 그 처녀는 방 가운데 앉게 하고 사방 문을 닫아 걸게 하고서 건장한 여종 대여섯 명에게 처녀를 단단히 잡고 놓지 말게 하거라. 너는 마루 위에서 이 경전을 읽되 절대 잘못 읽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다 구는 때를 넘기면 무사할 것이다. 경계하고 상갈지어다. 학도가 가르침을 받들고 그 집으로 말을 달려가니 온 집안이 떠들썩했다. 그 집안 사람에게 물어보니 내일 사위를 맞이하는데 방금 납체를 받았다 했다. 학도는 안으로 들어가 주인과 인사를 나누고서 말했다. 오늘 밤 주인 댁에 큰 액이 닥칠 것입니다. 제가 그 액을 모면하게 해드리고자 왔으니 이리저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말을 믿지 않고 말했다. 어디서 온 낙은 애가 이런 허튼 소리를 하시오? 학도가 말했다. 제가 허튼 소리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지금 논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이 지나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을 지내고 나서 만일 제 말이 영험이 없다면 그 뒤에 저를 때려 내쫓아도 늦지 않지요. 일단 제 말을 따라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인은 속으로 매우 의아했지만 일단 그 말을 따라 자리를 펴고 기다렸다. 처녀 역시 학도의 말대로 방 안에 있고 그는 마루 위에 단정히 앉아 촛불 아래서 독경했다. 삼경이 되어 갑자기 벼락 같은 소리가 나니 집안 사람들이 모두 벌벌 떨며 도망쳐 피했다.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마당 아래에 쭈그리고 앉아 포효했다. 그는 안색도 변하지 않고 독경을 계속했다. 그때 처녀는 똥을 누겠다며 죽어도 나가려 했다. 여러 여종이 좌우에서 잡고 만류를 했지만 처녀가 발부둥 치고 날뛰니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호랑이가 갑자기 크게 울부짖더니 마루 귀틀을 물어뜯었다. 세 번이나 그러더니 유읗고 사라졌다. 처녀는 기절했다. 집안 사람들이 정신을 가다듬고 따뜻한 물을 입에 넣어주니 처녀는 잠시 후 소생했다. 학도는 독경을 멈추고 밖으로 나갔다. 온 집안이 칭찬하고 그에게 감사해하며 그를 신인으로 생각했다.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수백금을 주려 하니 그는 사양하며 말했다. 나는 재물을 탐하여 온 것이 아니라오. 그리고 옷을 떨치며 작별을 구했다. 학도는 돌아와 화담에게 절하고 복명을 하니 화담이 웃으며 말했다. 넌 어찌하여 세 군데나 잘못 읽었느냐. 학도가 말했다. 잘못 읽은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화담이 말했다. 아까 그 스님이 다시 지나가면서 내가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었다고 감사하다 하고는 또 말하기를 경전을 세 군데 잘못 읽어서 마루 귀틀을 물어뜯어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라고 하더구나. 그렇게 학도가 생각해 보니 과연 호랑이가 마루 귀틀을 물어뜯을 땐 자기가 경전을 잘못 읽었을 때였다. 병마절도사 오하형은 평산 사람인데 집이 무척 가난했다. 처음 우과에 급제하고 관서지방 강변에 있는 읍을 방어하기 위해 가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서 천민의 신부는 면하고 평민이 된 수급비 그러니까 관하에 딸려 물깃는 일을 하던 여자를 보고 용모가 그렇게 추하지는 않아 사랑하게 되어 함께 살았다. 하루는 여자가 하형에게 물었다. 선달님은 저를 첩으로 삼기까지 하셨는데 장차 무엇을 의식의 미천으로 삼고자 하십니까? 그러자 하형이 대답했다. 내 집이 원래 가난했는데 지금 천리방 나그네가 되었으니 수중에 가진 것이 없지 않은가. 이미 너와 한 집에 살게 되었으니 바라는 건 때 묻은 옷발래에 입고 떨어진 벗은 기워 입는 것뿐이다. 너에게 돌아갈 물건이 뭐가 있겠느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몸을 허락해 첩이 되었으니 선달님의 옷감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말했다. 그렇게까지 할 것 없다. 그 후 여자는 바느질과 길쌈에 힘써 옷과 음식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다. 하형은 북방 근무 기한이 다 차서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여자가 물었다. 선달님은 여기서 돌아가시면 한양에 머물며 벼슬을 구하려 하시나요? 하형이 말했다. 나는 적수 공권이고 한양에 친지나 친구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 머물며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겠나? 가망 없는 일이야. 계획이 있다면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 선산 아래에서 늙어 죽는 것이겠지. 그러자 여자가 말했다. 제가 선달님의 기상과 용모를 보니 선달님은 보잘것 없는 분이 아닙니다. 앞날이 창창하여 가히 곤수에 이르실 겁니다. 남자가 무엇인가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어찌 재산이 없다고 초야에 파묻혀 있기만 하겠습니까? 그러신다면 심히 한탄스럽고 애석합니다. 저에게 여러 해 동안 모아놓은 은화가 있는데 육백량은 될 것입니다. 이 돈을 전별금으로 들이오니 안장 올림말을 한 마리 사시고 남은 것은 노잣돈으로 쓰십시오. 부디 고향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곧바로 한양으로 가셔서 벼슬을 구하십시오. 십년을 기한으로 하면 무언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천인이니 선달님을 위해 수절한다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 몸을 의탁하고 있다가 선달님이 이 도의 수령이 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바로 그날 가서 뵙겠습니다. 이것을 기약으로 삼겠으니 부디 선달님께서도 몸조심 하소서. 하형은 뜻밖의 많은 돈을 얻어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여겼다. 그리고 눈물을 뿌리면서 그녀와 작별하고 길을 떠났다. 그녀는 하형을 배웅하고 읍내에서 호라비로 사는 장교집에 몸을 의탁했다. 장교는 그녀의 사람 됨이 영리한 것을 보고 배필로 삼아 함께 살았다. 장교의 집은 가난하지 않으니 그녀가 장교에게 말했다. 전 부인이 쓰고 남긴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요? 무릇 일이란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곡식은 어느 정도고 돈과 비단, 배와 무명은 얼마나 되고 그릇과 기타 잔물은 어느 정도인지 모두 그 명목과 수효를 적어서 건기를 만드십시오. 그러자 장교가 말했다. 부부 사이에 물건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갖추면 되는데 무엇을 꺼리고 의심하여 이런 일을 하는가? 그러자 여자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한 청하니 결국 장교는 그 말에 따라 건기를 작성해 주었다. 여자는 그 문서를 받아서 옷상자 속에 넣어두고 열심히 지산했다. 집안이 날마다 조금씩 부유해져 가니 그녀가 장교에게 말했다. 제가 문자를 거칠게나마 읽을 수 있어 한양에서 나온 조보나 정사보기를 좋아한답니다. 당신이 매일 관하에서 그것들을 빌려와 저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장교가 그 말대로 그것들을 빌려와 보여주었다. 몇 년 사이에 정사에 따르면 선정관 우하영은 주부,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관서의 문서와 부적을 주관하던 종육품 관직이 되었고 이후 경력, 그러니까 종사품 관직을 거쳐 부정, 그러니까 종, 삼풍 관직으로 승진해 마침내 마침내 관서지방 좋은읍에 수령이 되었다. 여자는 그 이후로 조보만 보았다. 아무달, 아무날에 수령 우하영이 조정에 하직 인사를 했다. 그녀가 그녀가 마침내 장교에게 말했다. 제가 여기 와서 오래 머물 계획은 없었습니다. 이제 영원히 이별해야겠습니다. 장교가 깜짝 놀라며 그 까닭을 물었다. 여자가 말했다. 이래 사초지종을 다 물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갈 곳이 있으니 당신은 미련을 갖지 말아주세요. 그러고는 전날 물건의 종류를 섞은 건기를 꺼내 보여주었다. 제가 7년간 남의 처가 되어 가산을 관리해왔는데 만일 하나라도 전보다 줄어든 것이 있다면 떠나는 사람의 마음이 어찌 변하겠습니까?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다행스럽게도 줄어든 것은 없고 간호 두 배, 세 배 혹은 네 배로 늘어난 것도 있으니 제 마음이 노입니다. 그녀는 장교에게 작별을 고했다. 종 한 명을 고용하여 짐을 지게 하고 자신은 남자 옷을 입고 패랭이를 쓰고서 하형이 태수로 있는 군으로 걸어갔다. 이때는 우 하형이 부임한 다음 날이었다. 그녀는 소송하러 온 백성인 척하며 관정으로 들어가려 했다. 아뢰일 일이 있사옵니다. 원컨대 계단을 올라가서 발괄하고자 하나이다. 하형이 이상하게 여겨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다가 마침내 허락했다. 그녀가 또 창압 가까이 가기를 청하니 그는 더욱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허락했다. 그녀가 말했다. 사또님께서는 혹 소인을 아시겠는지요? 하형이 말했다. 내 새로 부임하고 처음 나왔는데 이 읍 백성을 무슨 용고로 알 수 있겠는가?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아무 해 아무 땅에 근무하셨을 적에 함께 살던 사람이 어찌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하형이 그녀를 뚫어져라 보고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 손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갔다. 하형이 물었다. 아니, 네가 어찌하여 이런 모습을 하고 왔느냐? 내가 부임해온 다음 날 네가 또 여기 오니 정말 기이한 만남이로다. 서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중간에 막혔던 회포를 풀었다. 이때 하형은 하형은 아내를 잃었는지라 그녀를 정당 안채에 거쳐하게 하면서 살림살이를 도맡게 했다. 그녀는 전부인 소생의 자식들을 정성들여 키웠다. 노복을 지휘하고 부리는데 법도를 갖추었고 때에 맞게 은혜를 베풀고 또 위험을 보이니 관할 사람들이 모두 흡족해하며 그녀를 칭찬했다. 그녀는 언제나 하형에게 조언하여 비변사 서리들에게 돈푼이나 쥐어주어 매달 초에 나오는 조보를 얻어오게 했다. 그녀는 조보를 보고 세상 일을 헤아렸다. 당시 벼슬아치 중에서 아직 정관이 되지 못했지만 얼마 안 있어 정관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호하게 대접해 주었다. 이런 까닭으로 그들이 재상이 되어 권력을 잡으면 하형을 적극 취허하니 그는 부유한 읍선호 곳을 거쳐갈 수 있었다. 가게가 점차 부유해지자 그 사람들에게 더 후하게 주고 그들을 무난하니 하형은 차차 승진하고 자리를 옮겨 병마절도 사이에 이르렀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하형은 나이가 거의 80이 되어 고향집에서 임종했다. 여자는 예의에 맞게 초상을 치렀다. 성복을 지내고 나서 적자를 비롯해 상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영감님은 시골 무변으로 지위가 아장에까지 이르렀으니 영광이 지극했고 고희를 넘기셨으니 수명도 지극했다 하겠다. 그러니 무슨 유감이 있으시겠느냐 나로 말하자면 지엄이가 지아비를 섬기는 것이야 당연한 도리니 자랑할 게 뭐 있겠냐만은 여러 해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영감님 벼슬 구하는 것을 도와 오늘에 이르게 했으니 나도 책임을 다했다. 내 먼 지방에서 온 천인으로 무죄의 소실이 되어 여러 읍에서 두터운 녹을 누렸으니 나의 영광 역시 지극하다 하겠다. 내 무슨 원통한 마음이 있겠느냐 영감님 살아계실 때 내가 살림살이를 주관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느니라 이제 상주가 이렇게 장성하여 집안일을 이끌어갈 수 있고 큰 며느리 역시 살림살이를 주관할 수 있으니 오늘부터 살림살이를 맞도록 하렸나 적자와 큰 며느리가 울며 사양했다. 우리 집이 능히 오늘에 이룬 것은 모두 서모님의 공입니다. 저희는 다만 의지하고 우러러보기만 했는데 오늘 어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집안의 질서가 어지럽혀질 것이니라. 그러고는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 그릇, 돈, 곡식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큰 며느리에게 주었다. 큰 며느리를 정당에 거쳐하게 하고 자기는 건너편 구석 한 칸 방으로 물러나며 말했다. 나는 오늘 이렇게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여자는 문을 닫고 곡길을 끄느니 며칠 만에 죽었다. 적자를 비롯해 모두 애통해하며 말했다. 우리 서모는 보통군이 아니시니 어찌 서모로 대접하겠는가? 초종 후 석 달을 기다려 장사 지내기로 하고 별도의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냈다. 하형의 상여가 나가는 날이 임박해 관을 옮기려 하는데 상여를 운반하는 인부들이 관을 들 수가 없었다. 수십 명이 들어도 관은 움직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말했다. 아니, 혹 소실에게 미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소실과 함께 발인하려 하자 하형의 널이 가볍게 들려나가니 사람들이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평산땅 대로변에서 서쪽을 향해 묻은 것이 하형의 묘이고 그 오른쪽으로 십여보 떨어진 곳에서 동쪽을 향해 묻은 것이 소실의 묘라고 전해진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던 박문수는 어느 날 광주 땅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는 도적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 그 도적은 마치 홍길동처럼 부자들의 집을 털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었다. 내가 한번 가봐야겠구나. 예, 나으리. 박문수는 서둘러 광주로 향했다. 한편 광주에서는 계속되는 도적의 출몰로 시끌벅적했다. 특히 그 도적은 미리 경고문을 보낸 후에 집을 터는 것으로 유명했다. 경고문을 받은 집은 관하에 신고를 하여 수십 명의 포졸들을 매복시키지만 두 달이 넘도록 번번이 도적을 놓치고 말았다. 그러자 마침내 사또는 형방을 불러 책임을 추궁하기에 이르렀다. 형방, 아직도 그 도적에 대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는가? 죄송합니다. 사또, 도대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는 놈이라 종적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꼭 잡고 말터이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꼭 잡겠다는 말은 네, 벌써 여러 번 들었네. 하지만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도 그 도적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으니 에잉, 하루속히 잡아드리도록 하시오. 예, 사또. 인자하고 너그러워 여간해선 큰 소리로 나무라지 않는 사또였기에 형방은 더욱 난처한 얼굴로 머리를 조아렸다. 며칠 후, 어떤 부자의 집에 또 도적의 경고장이 다시 날아들었다. 형방은 모든 포조를 이끌고 그 부자의 집으로 몰려가 물새의 틈 없이 애워싼 후 도적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날 밤, 도적은 귀신 같은 솜씨로 부자의 집을 털고 사라졌다. 그 후에도 경고장은 계속 날아들었고 형방과 도적의 쫓고 쫓기는 싸움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형방이 별의별 수단을 다 써보아도 도적은 그때마다 변신술이나 축지법 같은 도수를 쓰는지 감쪽같이 집 안으로 숨어들었다. 그리고는 돈과 재물을 훔쳐가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의적의 활약에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그럴수록 형방은 더욱 사또를 뱀 면목이 없었다. 한편 박문수와 칠성이는 부지런히 길을 떠나 얼마 후 광주에 도착했다. 박문수가 광주 성안을 둘러보니 도적을 잡는다는 방이 여기저기 나붙었고 거리에는 인상이 험악한 포졸들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들고 조사를 하고 있었다. 성내가 매우 사멈하구나. 그때 칠성이가 말했다. 나으리 저 포졸들이 나으리를 자꾸 보는데요? 나를? 칠성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칠성이 말대로 포졸 세 명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들 중 포졸 한 사람이 말했다. 잠깐 좀 봅시다. 왜 그러시오? 박문수가 대답하자 어느새 다가온 포졸 셋이 박문수와 칠성이를 둘러보며 말했다. 어디서 오는 길이오? 진주에서 오는 길입니다만 비록 행색은 초라했지만 위험이 넘치는 박문수였기에 포졸들은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다. 어디로 가는 길이오? 여기서 며칠 묻고 한양으로 가오. 왜 그러시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포졸이 말했다. 미안하오만 잠시 조사를 해봐야 하겠소. 조사라니요? 요즘 광주 성안에 도적이 활개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처음 오는 길손이라면 누구라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포졸들은 박문수가 변명을 할 새도 없이 광주 관하로 끌고 갔다. 아 이 나으리 마패만 보여주면 모두 해결될 칠성이는 맥없이 끌려가는 박문수를 보고 답답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조용히 하거라 이따 가보자. 박문수는 칠성이를 진정시킨 뒤 포졸들을 따라 관하로 향했다. 그리고 박문수와 칠성이는 감옥에서 사흘 동안이나 조사를 받았다. 감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잡혀와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박문수는 그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도적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국 감옥을 빠져나올 동안 이렇다 할 좋은 정보를 얻지 못했다. 나으리도 참 아유 왜 이런 곳에서 시간을 끄십니까 나으리의 신분만 밝히면 얼마든지 편하게 도적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허 내게도 다 생각이 있어 그런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감옥을 나온 박문수도 조금 난감했다. 도대체 도적에 관한 정보는 하나도 없었다. 모두 귀신 같다느니 의적이라느니 신선이 가난한 백성을 도와주기 위해 내려온 것이라느니 이런 믿을 수 없는 똥구름 같은 소문만 무성했다. 박문수는 한우수 없이 천민들이 사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의적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데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훔친 물건을 나눠준다는 도적이라니 천민들에게 도적에 관한 것을 물어보면 실마리가 풀릴 것 같아서였다. 사실 도적이 천민에게 나눠주는 물건은 훔친 것에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의적으로 소문이 난 도적이었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냥 평범한 도적이었다. 그 놈은 아주 교활한 놈이야. 선행을 베푸는 척하면서 남몰래 자신의 재물을 모으고 있지. 게다가 그 놈은 지금 광주 성안에 살고 있는 게 분명해. 박문수는 칠성이에게 자신의 생각을 들려주고 천민들이 살고 있는 버들골의 골목을 세심하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천민들이 살고 있는 집들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초라한 초가집이었다. 거리는 쓰레기로 지저분했고 뛰어노는 아이들은 떼꼭이 줄줄 흐를 만큼 더러웠다. 박문수가 버들골을 거의 다 둘러봤을 때 문득 눈에 띄는 집을 발견했다. 그 집은 박선비라 불리는 자의 집으로 천민들이 사는 버들골에는 어울리지 않는 집이었다. 박문수는 칠성이와 함께 조심스럽게 박선비의 집을 찾아갔다. 박선비의 집은 천민들의 집과는 다르게 넓은 마당을 가진 깨끗한 기와집이었다. 박선비의 집을 대충 살펴본 박문수는 날이 어두워지자 주막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박문수는 주막집 주인한테 물었다. 오늘은 도적이 어떤 집에 경고문을 보냈답니까? 아이고, 그걸 여태 모르셨소? 오늘은 박생원댁에 경고장이 갔다고 합디다. 지금 그 집 주위에 포졸들이 쫙 깔려 있지요. 어허, 큰일이 오구만. 그런데 박생원댁이 어디쯤에 있습니까? 아이 뭐, 이곳에서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박문수는 주인에게 박생원의 집을 물어본 후 저녁을 먹고 주막을 빠져나왔다. 박생원의 집으로 가보자. 마침 여기서 가깝다니 다행이구나. 예, 나으리. 박문수는 박생원의 집이 한눈에 보이는 언덕에 자리를 잡았다. 여기는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요, 나으리? 아니다. 이렇게 멀리 있으면 박생원의 집이 한눈에 보이니 도적을 찾기가 더욱 쉬울 것이다. 이러다가 도적을 찾기는커녕 괜히 하룻밤만 설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너는 잠자코 보고만 있거라. 잠시 후 날이 어두워지자 박생원 집에는 곳곳에 횃불이 켜졌다. 박문수는 박생원의 집을 철통같이 지키는 포졸들을 보며 말했다. 응, 저렇게나 많은 포졸들이 지키는데도 도적이 활개를 치다니. 그러게 말입니다요, 나으리. 그때였다. 박문수의 눈에 검은 두건을 쓴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칠성아, 저게 무엇이냐? 박문수는 작은 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칠성이는 어느새 꾸벅꾸벅 졸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검은 두건을 쓴 사내는 포졸들이 없는 곳을 교묘하게 찾아내어 담을 뛰어넘었다. 박문수가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눈에 힘을 주었지만 어둠 때문에 잘 볼 수가 없었다. 칠성아, 일어나거라. 그러나 깊이 잠든 칠성이는 박문수의 말에도 좀처럼 깨지 않았다. 일어나라니까! 어서! 참다 못한 박문수가 칠성이의 귀에 입을 대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어? 도적이 나타났습니까요? 칠성이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잔말 말고 어서 내 뒤를 쫓아오너라. 칠성이는 하품을 하며 박문수의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내를 건너는 다리였다. 잠시 후 검은 두건의 사내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 재빨리 다리를 건너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박문수는 재빨리 사내의 뒤를 쫓았다. 하지만 사내를 쫓은 박문수가 막다른 골목을 만나 다시 돌아나올 수밖에 없었다. 역시 나으리는! 칠성이는 비록 놓치기는 했지만 도적을 단숨에 채자내서 뒤를 쫓는 박문수를 보며 감탄했다. 다음날 문수는 다시 버들골로 갔다. 그리고 도적이 사라져버렸던 골목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전에는 보지 못했던 조금 색다른 집이 눈에 띄는 것이었다. 그 집은 점쟁이의 집이었는데 낮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박선비의 집과 마주보고 있었다. 문수는 잠시 생각하다. 먼저 박선비의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계십니까? 누구시오?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하인이 나왔다. 박선비님 계십니까? 계시기는 합니다만 어디서 오셨는지요? 뱉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하인은 박문수를 박선비에게 안내했다. 박선비는 예순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책을 읽고 있다가 자신을 찾아온 박문수를 쳐다보았다. 말씀하시는 건 괜찮으나 박선비님은 귀가 좀 어두우십니다. 하인이 미리 박문수에게 일러주었다. 그럼 큰 소리로 말해야겠군요. 그때 박선비가 박문수를 보고 울었다. 릿이요. 지나가던 과객이 온대 선비님이 이 마을에서 제일 학식이 높으시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박문수가 큰 소리로 말하자 박선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래 물어볼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요즘 광주를 떠들썩하게 하는 도적 때문에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선비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다시 말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혹시 이 버들골에 그럴만한 자가 없습니까? 마음에 지피는 사람이라도 아이고 이곳은 그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뿐입니다. 박선비가 한사코 모른다고 말하자 박문수는 하는 수 없이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다. 사실은 제가 어제 이 마을에서 그 도적을 쫓았는데 그만 놓치고 말았지 뭡니까? 아이고 도적을 쫓았단 말입니까? 박문수의 말을 들은 박선비는 깜짝 놀란 얼굴로 문수를 자세히 살폈다. 예, 틀림없이 저 골목으로 사라졌는데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군요. 아, 그 골목에는 점쟁이가 산다는 것밖에 잘 모릅니다. 아하, 그러시군요. 박문수는 박선비와 몇 마디 더 나눈 후 밖으로 나왔다. 나으리, 박선비라는 사람? 노인답지 않게 얼굴에 주름이 하나도 없고 머리도 참 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문수는 기특하다는 눈으로 칠성이를 보며 말했다. 허허, 서당께 3년이면 시조를 읊는다 하더니 네가 꼭 그렇구나. 버들꼴을 나와 주막으로 돌아온 박문수는 주막 주인으로부터 도적이 또 경고장을 보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번에는 김생원이란 사람의 집이 도적의 표적이 되었다고 했다. 그날 밤, 박문수는 일찍 버들꼴로 나가 다리 밑에 몸을 숨긴 채 또 도적이 나타나기 기다렸다. 얼마 후, 검은 두건을 쓴 사내가 나타나 쏜살같이 다리를 건너 사라졌다. 박문수는 열심히 도적을 쫓아갔지만 도적은 어제 그 골목에서 다시 사라져버렸다. 나으리, 도적이 이곳으로 또 들어갔는데요? 칠성이가 점쟁이 집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여보시오, 주인장! 문수가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서른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하품을 하며 나왔다. 이 밤중에 누구요? 아, 조금 전 이리로 누가 들어오지 않았소? 아이고, 오긴 누가 옵니까? 괜히 자는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점을 보려거든 내일 낮에 다시 오시오. 남자는 잔뜩 지푸린 얼굴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 박문수는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급히 박선비의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여보시오, 누구십니까? 박문수가 문을 두드리자 낮에 보았던 하인이 문을 열고 나왔다. 박선비 계시오. 죄송하지만 선비님은 지금 주무시니 내일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꼭 만나서 여쭐 것이 있으니 선비님을 불러주시오. 아이, 지금 주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문수는 거듭 몇 번이나 얘기했으나 하인은 끝내 거절하고 문을 닫았다. 잠시 후 주막으로 돌아온 박문수는 장문의 편지를 써서 관하의 형방에게 보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박문수는 칠성이를 데리고 서둘러 광주를 떠났다. 아이고, 나으리 도적을 잡지도 않고 떠나십니까? 어서 가자구나. 아, 나으리 정말 그냥 가시는 겁니까? 가면서 얘기해 주마. 박문수와 칠성이는 부지런히 걸어 광주를 벗어났다. 박문수는 그제야 칠성이에게 말했다. 지금쯤 도적이 잡혔을 것이니 더 이상 광주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예? 도적이 잡히다니요? 네 생각에는 버들골 박선비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느냐? 아이고, 그야 물론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가 도적 같지는 않던데요? 그 박선비가 바로 범인이다. 게다가 그의 진짜 정체는 박선비가 아니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양에서 나이 뛰다가 붙잡힐 뻔했던 김가라는 전쟁이다. 예? 아이고, 그 박선비가 도적이라고요? 이제 알았느냐? 한양에서 붙잡히게 생겼으니 이곳 광주까지 내려와 점쟁이 노릇으라며 도적질을 했던 것이다. 어이구야, 그렇다면 박선비와 골목에 있던 점쟁이가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군요? 그렇지. 칠성이는 박문수의 말에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 번 감탄했다. 그는 명색이 점쟁인지라 역술을 공부했으니 부잣집들이 점화를 어디로 내고 어느 곳이 다락이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었을 게야. 그러니 쉽게 보졸들을 속이고 도적질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아이고야, 그렇군요. 자, 도적을 잡았으니 빨리 다른 마을로 가자. 박문수는 연신 감탄사를 터뜨리는 칠성이를 재촉하며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다. 진사 김기는 찬판 김선의 아위인데 그 집이 원주 흥웅창 아래에 있었다. 그 외아들은 스무 살이 넘었고 재예가 있었다. 아들 김생이 어느 날 낮에 앉아있는데 권장한 남자가 검은 갈기에 흰말에 안짱을 얹어 몰고 와서 이렇게 말했다. 주인님이 모시고 오랍니다. 즉시 이걸 타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은 김생만 보았고 집안 사람들은 아무도 볼 수 없었다. 김생이 올라타자 말은 문을 나서서 날듯이 달렸다. 말이 산을 지나고 고개를 넘어 한 동네 어귀에 이르렀다. 기 한 꽃과 이상한 풀이 있고 진귀한 새와 요상한 짐승이 다니니 별세계였다. 백발의 노 선인이 웃으며 김생을 맞이해 주었다. 너는 나와 인연이 있어 데려왔으니 나에게 돌을 배우도록 하거라. 그리하여 김생은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십여 명 있었는데 그 중 돌을 전수할 만한 고수는 세 사람이었다. 한 사람은 김생이었고 또 한 사람은 강남 사람, 나머지 한 사람은 일본 대판성 사람이었다. 동 이름은 정학동이었다. 김생은 몇 달을 머물며 돌을 전수받고 나서 작별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그 이후로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해 앉아있기만 하면 인마가 대령했으니 왕래에 거침이 없었다. 바야흐로 때가 되면 문을 닫고 눈을 감고서 자는 듯 앉아있었는데 혹은 3, 4일 혹은 6, 7, 8일이 지나고 나서야 깨어났으니 집안 사람들이 모두 괴상하게 여겼다. 하루는 김생이 청학동으로 가서 선생과 함께 산위를 거니는데 선생이 말했다. 너희의 기술을 보고 싶구나. 변신하는 걸 구경하면서 한번 웃어보자꾸나. 강남 사람은 백학으로 변해 날았고 일본 사람은 큰 호랑이로 변해 쭈그리고 앉았다. 김생은 추풍낙엽으로 변신해 가볍게 내려앉았다. 선생이 그걸 보고 크게 웃었다. 어느 날 김생이 부모님께 하직 인사를 드렸다. 저는 티끌 세상에 오래 머물 사람이 아니랍니다. 이제 영원히 돌아가오니 부디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조금도 괴념치 마십시오. 또 처와도 고별하고 아무 병 없이 앉은 채로 입적했다. 이 일은 호황된 것처럼 보인다. 부친은 처음에 아들에게 마음병이 생긴 줄 알았다. 그 뒤 우연히 아들의 상자를 뒤지다가 청학동 일기와 수창 한시 그리고 신이 한 사적들을 발견했다. 그것을 다 거두어 감추었는데 눈을 번거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1808년 무더운 여름날 황해도를 암행 중인 어사 김 노웅은 봉산땅으로 접어들었다. 아침 나절인데 봉산 음내는 넘쳐나는 사람들로 떠들썩했다. 장날도 아닌데 웬 사람들이 이리도 많이 쏟아져 나온 것일까. 군수님 행차가 이제 막 관할을 떠났다는구먼. 그럼 곧 이 앞을 지나가시겠구만. 아이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 얼굴이라도 한 번 뵈어야지. 몇 년만 우리 골에 더 계실 수는 없나? 어? 그러게 이번 군수님 같은 분을 고수령으로 맞아들이기는 하늘에 펴 있다기만큼 어려운 일이지. 듣자 하니 다른 임지로 떠나는 전 봉산 군수 홍윤복을 배웅나운 백성들이었다. 군수가 떠나는 길을 보려고 모여든 사람들은 남정래와 아낙래들 그리고 노인과 아이들까지 다양했다.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고 서서 기다렸고 아이들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기도 했다. 개중에는 재산날에 쓰려고 아껴둔 쌀을 꺼내서 떡을 지어온 노인들 쐈다. 십 년을 질질 끌던 묘짜리 다툼을 군수님이 현명한 판단으로 매듭지어 주셨으니 그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못하지요. 조상님 못지않게 메셔야 할 뿐이신데 이렇게 떠나신다니. 노인은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까지 훔쳐냈다. 우리 마을이 이만큼 유지되는 것은 다 군수님 덕분이라오. 인징과 족징에 시달려 백성들이 정등 고향을 떠나 야반도주하여 마을이 텅텅 피어가던 차에 군수님이 군정을 바로잡으시니 다들 이제는 살아볼 만하다고 한시름 놓았지요. 군수의 행차가 다가오자 백성들은 군수의 손이라도 한 번 잡아보려고 얼굴이나 마지막으로 꼭 한 번 보려고 몰려갔다. 가는 골마다 탕관오리에 대한 원성만을 접하던 김노웅에게는 참으로 신선한 장면이 아닐 수 없었다. 백성들의 행렬은 군수의 행차가 음례를 벗어나 봉산땅을 벗어날 때까지 길게 이어졌다. 한동안 인파에 파묻혀 그 장면을 지켜보던 김노웅은 군수의 행차가 저 멀리 산모퉁이를 돌아서는 것을 보고는 주막으로 들어갔다. 목을 축이려고 탁주를 한 잔 시키고 앉았는데 주막 안에서도 떠나는 군수에 대한 칭송과 애석함으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금년봄 객사를 중간할 때 수천금의 창고에 곡식을 꺼내어 비록 한 개의 제목이나 한 개의 기와 조각처럼 자잘한 것도 모두 제 가격을 주고 사서 쓰도록 하였습니다. 운송할 때에도 모두 품삭스를 주되 하나하나 균등하게 지급하였으며 백성들 중에 혹 받지 못하고서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불러들여 반드시 주었습니다. 부정한 창고직에 손을 거두어들여 함부로 농간하지 못하게 해서 창고의 패단을 없앴쥐지요. 송사는 분명하게 들어서 심리하고 은혜롭게 백성들을 어루만지는 일들이 어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골만이 아니라네. 그분이 가시는 곳은 어디나 행정이 바로 잡히고 백성들이 허리를 펴고 살 수가 있다네. 예전에 홍원 현감 시절에는 코울을 잘 다스려서 칭송이 자자했고 단천 부사를 지내실 때는 기민을 잘 구제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씻어주셨지. 아휴 송독비라도 세워야지. 암 이번에는 관에서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건 말고 정말로 우리 백성들이 나서서 한번 해보세나. 한양에 돌아온 어사는 홍윤복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았다. 홍윤복은 이미 백성들에게 들은 대로 선대 임금 때도 고울을 잘 다스린 공으로 보상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정조 13년 홍원 현감 시절에는 고울을 잘 다스린 공으로 벼슬이 오르는 승서를 입었고 정조 14년 단첨부사 시절에는 아메워사 서용보가 홍윤복의 치적을 서계에 올려서 임금님께 옥세를 찍은 글과 옥감을 하사받기도 했다. 김농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 청렴했던 관리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서 타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20여 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어루만지는 일을 더욱 성심으로 하는 홍윤복의 행적이 김농에게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김농은 이렇게 서계에 썼다. 봉산 정군수 홍윤복은 사람이 진실로 달통하고 노련하여 다스림 또한 부지런하고 유능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수 사람들의 칭송이 길에 가득하여 이웃 지방까지 퍼졌습니다. 그가 다른 임지로 떠날 때는 크든 작든 백성들은 마음으로 그가 떠나감을 애석해 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의 다스린 수령은 아마도 포상의 은전이 내려져야 할 듯 합니다. 여기서 은전이란 나라에서 은혜를 베풀어 내리던 혜택을 말한다. 홍윤복의 행적에 임금님도 마음이 움직였다. 관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관성에 빠지고 풍부해진 경륜을 도리어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쓰는 노회한 당관오리로 변하기 쉬운 것이 현실인데 홍윤복이 청념 강직한 초심을 늙어서도 지키고 더욱 성심으로 백성을 사랑한다 하니 보상과 증직을 안이할 수 없다. 임금은 홍윤복을 이렇게 치아하고 그의 벼슬을 높여주었다. 이야기꾼 헤이 여보게들 이곳의 바위들과 벌거벗은 암벽들을 좀 보시게나 저것들은 옛날에는 없었던 것들이지 과거 이곳에는 온 사방에 황금빛 곡식들이 자라고 있었어 귀리는 사람의 허리에 닿을 정도였고 밀도 하도 키가 커서 농부가 밀밭에 들어가면 그의 모습이 가려서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지 또한 숙들도 무성하여 뚫고 나갈 수가 없었다네 여기 저 바위들과 큰 암석들이 무더기로 쌓여있는 곳에는 아주 오랜 옛날에 모르스키라는 이름을 가진 지체 높으신 양반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이 지역의 영주이자 군사령관이었지 그는 많은 재물과 땅 그리고 숲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두를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무남동료에게 물려주려고 하였지 아버지가 딸에게 말했어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내 옆에 있는 한 이 세상의 모든 보석들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단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위해 무슨 일이든 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너는 아무리 상대가 왕자나 왕이라 할지라도 다른 부족의 사랑과는 결혼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 부족 사람에게 시집가야 한다 모르스키 양반은 자신의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네 아 그런데 여보기들 바로 국경 넘어 헝가리 땅의 어떤 성에 헝가리의 왕자가 살고 있지 않았겠나 그는 모르스키 양반의 따님을 한 번 보고는 그녀에게 호딱 반해버리고 말았지 그는 이제 그녀 없이는 한시도 살 수가 없으며 따라서 그녀를 반드시 자기의 아내로 맞아야만 한다고 다짐했다네 그래서 계속해서 사신을 보냈지만 모르스키 양반은 정말로 강직한 사람이었거든 그는 사신이 올 때마다 대답했지 소용없어 무슨 수를 쓰고 그 어떤 노력을 한다 해도 다 헛쓰고요 애국자에겐 조국이 가장 소중한 법인데 어찌 남의 나라 사람에게 딸을 내줄 수 있단 말이오 그런데 말이야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 큰 전쟁이 일어난 것이지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네 몽골인들과 독일인들이 진입하여 불을 지르고 약탈하였으며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나무 말뚝에 꽂아 죽이거나 잡아서 노예로 끌고 갔거든 영주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검, 쇠사슬 갑옷 그리고 방패 등을 주어 무장시켰고 그들과 함께 적들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급히 서두르기 시작했지 그는 그들이 정말로 용감하고 자신들의 땅을 굳건히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믿었다네 준비를 다 마친 후 그는 조국을 위해 크게 공헌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했지 그러나 그동안에 저 음흉한 헝가리 왕자가 자신의 딸에게 수작을 부리지 못하도록 그녀를 수도원에 가두어 버렸다네 그러고는 떠나기 전에 만약에 아버지가 한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당부했지 그런데 말이야 그 외국 왕자는 이 아가씨의 마음을 사려고 빛나는 구슬 목걸이 등 다양한 보석들을 보내왔지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은으로 된 성과 금으로 된 방들을 짓겠다고 맹세를 하였으며 교활한 마술사들을 보내서 온갖 가머니설로 꼬득여 대었네 그려 그리하여 모르스키 양반의 딸은 결국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수도원에서 도망치기로 결심하였네 왕자는 자신이 직접 그녀를 데려가기 위해 수도승으로 변장을 하고 수도원으로 와서는 문을 두드리고 쉬었다 가기를 정했지 수도원의 모든 사람들이 잠이 들었을 때 마법사들이 요술을 부려 개들이 짓지 못하도록 하였고 왕자는 영주의 딸을 데려다가 곧 그녀와 결혼식을 올린 후 그녀를 빛나는 유리 궁전의 금과 귀한 보석들이 잔뜩 쌓여있는 곳에서 살게 했다네 그들은 잘 살았지 하루하루가 지나고 또 여러 해가 바뀌도록 행복했고 아이들을 일곱 얻었는데 모두 천사 같았다네 한편 전쟁터에 나간 모르스키 양반은 돌아오지 않았고 죽었다는 소문만이 사방에 무성하였지 그런데 그의 딸은 아버지의 저주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다네 그저 아이들과 노닥거리고 꽃이 만발한 들판에서 마치 사슴처럼 뛰어다니며 춤추기를 좋아했지 저녁에는 여자 마법사들이 온갖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이 행복한 왕자비가 달콤한 잠에 빠져들도록 하였네 그 꿈들은 정말로 달콤해 했지만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는 것이었어 왜냐하면 자네들도 아이다시피 예수께서는 당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지 않는가 모든 불복종과 배신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마땅하거든 영주는 마침내 큰 공을 세우고 모든 이들의 환호를 받으며 자기의 땅으로 돌아온 뒤 사람들에게 딸에 대해 묻기 시작하였네 집안의 시종들과 하인들이 그에게 공주가 살고 있는 유리 궁전을 보여주었을 때 그의 가슴은 고통으로 터질 것만 같았네 그러나 그의 딸은 진주와 금으로 만든 귀걸이 등 이쪽 사람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온갖 장신구와 보석들로 지장을 하고서는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고 또한 자신이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아버지 앞에 나타났던 것이야 하지만 들어도 보게나 모르스키 영주는 자기가 반다 여왕 같은 딸을 키우기는커녕 오히려 이방인을 사랑하는 자식을 둔 데 너무나 화가 치민 나머지 마치 진군 나팔 소리와도 같은 고함을 질러 그녀를 쫓아버리고는 엄청난 힘과 위력으로 발을 굴러서 그 유리 궁전을 박살내 가루로 만들어버렸다네 그리고 높은 봉우리들의 바위들이 괭과 함께 골짜기로 쏟아져 내려 그 이방인의 들판과 마을들 그리고 모든 재산들이 다 돌로 변해버리게끔 지독한 저주를 퍼부었지 딸이 그의 노염을 달래고자 아이들을 그에게로 데려와 함께 간절히 애원하였으나 그는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더욱 노하여 마치 숲의 나무들과 풀을 휩쓸고 지나가는 산의 강풍과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쳤다네 너는 나의 딸이 아니고 저 아이들도 나 모르스키의 손자들이 아니다 네 눈물이 온 사방에 흘러 넘쳐서 그 속에 너의 아이들 모두 빠져 죽어버려라 그와 같이 그 늙은이는 그녀를 저주했다네 그리고 주위의 모든 것은 그 즉시 바위들로 변해버렸지 그렇게 해서 저기 저 산들이 생겨나게 된 거야 그리고 저기 저 큰 바위는 수도승 바위라고 불리는 것이지 겁에 질린 헝가리 왕자가 모르스키의 딸을 데려오기 위해 수도원으로 가 문을 두드렸을 때처럼 수도승으로 변장하여 도망을 치려 했지만 저주가 그에 앞서 그 얘기를 막아 왕자가 돌로 변해버린 것이야 그것을 본 왕자비는 너무나 절망하여 여자 마법사들에게로 가서 도움을 청했지 그러나 그녀들도 별 수가 없었고 다만 아이들을 하나씩 데리고 도망치기 시작했네 그러나 바위들이 자라나서 나갈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 여자 마법사들은 아이들과 앉아서 그저 다가올 죽음을 기다릴 뿐이었지 주위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다만 슬픔에 잠겨 죽을 사람들의 신음, 울음소리 그리고 탄식의 소리만이 들렸지 아이들은 어머니를 불렀고 그녀는 아이들에게로 달려와 그들과 함께 계곡 밑으로 소리내며 시클라비차 폭포처럼 울었어 그리고 자네들도 아는 것처럼 그 눈물로 연못이 일곱 개 생겨났는데 눈물이 점점 불어나서 결국 그녀의 아이들이 그곳에 빠져 죽게 되었지 한 연못에 한 명씩 누워있단 말일세 왕자비는 그 불어나는 물을 피하기 위해서 리시 봉우리의 큰 바위 위로 올라갔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울었어 그리고 그녀의 눈 하나가 봉우리 꼭대기에서 자네들도 알다시피 지금은 만년솔로 덮여있는 저 협곡을 따라 굴러떨어져 호수가 생겼는데 모르스키 딸의 눈에서 생겨났다고 해서 그때부터 바다의 눈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픔에 잠긴 왕자비는 이제 아무 쓸모없게 된 자신의 모든 재물들과 보석들을 그 호수에 던져버렸어 사람들이 후에 그것들을 건져 올렸지만 그것들은 그들에게 불행만을 가져다 주었지 그 후 이미 세상에 산과 물 이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자 그녀는 여기 자네들이 보고 있는 연못들 중 하나에 스스로 몸을 던졌지 연못의 물은 검은색인데 그것은 공주가 검은 상복을 입고 물에 뛰어들어 죽었기 때문이라네 가끔씩 이곳에서는 신음과 원한의 외침이 들리지만 그녀의 영혼을 구해줄 방법은 없다네 그리고 누구든지 그녀의 영혼을 위로하면 그 즉시로 눈구덩이에 빠져서 영원히 죽게 된다고들 말하고 있지 설중매 31번째 이야기 수양대군은 대군청으로 나왔다 대군청 앞에는 어느덧 백관을 열을 지어 실입하고 시의병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상의원에서는 신왕이 입을 익성광과 곤룡포를 등대했다 신왕의 즉위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다 지편전 부재학 김내몽을 시켜 선위와 즉위의 교서를 봉하게 하고 한편 유사를 시켜 근정전의 헝가를 설치하여 즉위식을 서둘렀다 수양대군은 익선관과 곤룡포를 갖추고 백관의 옹의를 받으면서 근정전들로 걸어갔다 선위를 받은 의식을 마치고는 정전에 올라가 옥좌에 앉아서 백관들의 화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사정전으로 들어갔다 사정전에서 조카님께 임금과 신하로서의 마지막 배아를 했다 그날 밤 신왕은 근정전의 축하연을 베풀게 하여 백관들이 마음껏 마시고 즐기도록 했다 누구든지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노래하라고 일렀다 왕이 친히 잔을 들어 정인지 한확 신숙주 강매경 등의 공신들에게 술을 권했다 조금 전까지는 영의정이오 같은 신하의 처지였으나 지금은 상감이 된 수양대군이 따라준 술잔을 받자 신하들은 감격하며 몸들바를 몰라했다 그리고는 충성을 맹세했다 한명회와 권남도 신왕에게서 술잔을 받아 감격하여 그 술을 마셨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들 두 사람의 감해는 더욱 뜻깊었다 수양대군이 영의정이 되고 마침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한명회와 권남이 없었더라면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었다 오늘 밤 이 술은 누구보다도 항공과 권공에게 뜻깊은 술이오 자, 오늘 밤은 실컷 즐기시오 신왕이 말했다 황공하옵니다 황공하옵니다 한편 성상문, 박팽년 등은 겨우 술을 마시는 신용만 했다 그들은 비봉강개의 눈물을 속으로 삼키며 끓어오르는 울분을 가까스로 참아내고 있었다 성상문이 견디다 못해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이게 유성원, 박팽년도 잇따라 자리를 뜨고 말았다 낮 동안 스산하게 뿌리던 비는 멎어있었다 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했다 그들은 뜰에 서서 손을 마주 잡고 통분의 울음을 터뜨렸다 힘없이 물러간 지금은 상황이 된 어린 왕을 생각해서였다 박팽년이 경회로 연못가로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성상문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박팽년을 찾았다 성상문은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연당 쪽을 살펴보았다 검은 사람의 그림자가 연못으로 뛰어들려 하고 있었다 성상문이 그리로 황급히 쫓아갔다 아니, 인수! 인수 아닌가? 이게 무슨 짓인가? 성상문은 친구의 허리를 움켜잡았다 내가 살아서 무얼 하겠는가? 신하의 도리를 못하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일세 살아서 어찌 얼굴을 들고 다니겠는가? 박팽년은 그대로 주저앉아 흐느꼈다 여보게, 아직 죽어서는 안 되네 상감께서 아직 돌아가신 게 아니고 상황으로 계시니 우리가 간신 놈들을 몰아내고 상황을 다시 모셔야만 하네 이것이 충성하는 길일세 우리가 뜻을 못 이루면 그때 죽어도 늦지 않을 거일세 성상문이 친구를 타일렀다 고마워이, 내가 생각이 좀 모자랐네 어린 왕을 위해 이 목숨을 바치겠네 박팽년은 성상문의 손을 굳게 잡았다 밤이 깊었지만 대궐 안의 잔치는 그 채일 줄을 몰랐다 신왕은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여러 백관들이 향하여 말하였다 과인이 부덕하나 경들의 도움으로 정난의 대업을 수행하여 조정과 사직을 안정하게 하고 공고히 하였소 이제 상왕께서 보이를 과인에게 넘겨주심으로 경들이 이를 축복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을 기뻐하는 바이오 과인은 이 모든 것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오 이때 정인지가 얼른 대답했다 좌이정 정인지에 아래요 지금 모든 것은 하해같으신 성덕의 결과인 줄로 아래요 성상께서 정난의 대업을 이루심에 천하가 하나같이 평안하옵고 백성들이 높이 격양가를 부를 수 있게 되었사오니 신은 그 깊으신 은덕을 잊지 못할 것이옵니다 신왕이 담내로 고개를 끄덕였다 국녀들이 노래와 춤으로 잔치의 흥을 돋고 왔다 이때 권남이 임금 앞으로 나아가 머리를 조아렸다 이조판서 권남 아래요 신은 본래 기회 있는 대로 팔도강산을 유람하고자 하였던 것이온데 상관께서 이미 정난의 대업을 이루시고 천하에 은총을 베푸시오니 신은 가무팔 따름이옵니다 아래옥이 황송하오나 신은 잠시 관도를 떠나 산천에서 심신을 정량하고자 하오니 윤화하여 주시옵소서 신왕은 잠시 주춤했다 경은 일찍이 처자를 잊고 과인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해왔소 지금까지 한 번도 사심이 없더니 갑자기 산천을 그리워하다니 과인은 심중히 변치 않소 경을 위로하지 못한 것을 앞으로 충족하게 할 것이니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마오 하고 신하를 타일렀다 그 후 임금은 권남을 위정에 붙잡아 앉혔다 대골에서 축하연이 열리고 있는 동안 상왕은 대골에 머물지 않고 수강궁으로 거처로 옮겼다 상왕은 이날 밤 대골 안에서 지내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다 지나간 3년 동안이 몸소리 쳐지듯 지긋지긋했다 임금의 자리를 물러섰으니 한시라도 바삐 대골 밖으로 이사를 하고 싶었다 상왕은 내시 정균을 시켜서 차비를 하도록 했다 상왕은 대비 그러니까 지금은 왕후가 아니고 대비가 되었다 이 대비와 후궁 권씨와 후궁 김씨를 데리고 보교를 타고 건춘문을 통하여 대골 밖으로 나갔다 이튿날은 6월 열 이틀이었다 수양대군이 왕으로서 처음 조회를 받고 정사를 시작하는 날이었다 이날 상왕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교서가 발표되었다 과인이 노무도 부독하여 어려서 어버이를 여의고 대골 속에 깊이 들어앉아 안팍 이래 어두웠으니 흉도들이 난리를 일으켜 나라를 어지럽게 함으로 숙부 수양대군 유유가 충의를 분발하여 흉도를 무찔러 어려움을 구했노라 그러나 흉도들의 영모는 그치지 아니하고 병고가 계속되어 이것이 큰 난리로 번져가도 나의 힘으로는 진정시키지 못하니 종묘 사직의 책임은 숙부에게도 있는지라 숙부는 선왕의 동생이며 덕망이 있고 국가에 큰 공훈이 있으므로 천명과 인심이 그에게로 돌아가며 이에 무거운 짐을 풀어 숙부에게 맡기노라 그러함에 종친 문무백관 대소신료는 나의 숙부를 도와 나라를 구호하고 조종의 명을 높이 받들지어다 이 교서는 집현전에 부재의 학 김내몽이 지었다 이번에도 유성원에게 초안을 짜라고 했으나 그는 왕강히 부리치고 동조하지 않았다 이날 공신들의 벼슬은 한 등급씩 진급했다 그리하여 정인지가 영의정으로 한 화기 좌의정으로 임명되었다 수양대군이 선위를 받아 왕위에 오르고 있는 동안 그의 사저에서는 윤씨 부인이 이날 따라 더욱 집단 속에 힘을 쓰고 있었다 윤씨 부인은 기쁜 소식을 듣고서도 들뜨지 않았다 이런 날일수록 남편의 뒷바라지를 세심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거기 누가 없느냐 윤씨 부인이 집안을 둘러보고 인기척이 나지 않아서 소리쳤다 그러자 계집종아이가 어디서 성급하게 쫓아나왔다 다들 어디 갔느냐 예 나어리 나어리 일식 준비가 한창이라고 하지만 이 집은 아직 한 민가에 불과했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괴한들이 쳐들어와서 쉽게 이 집을 점령할 수 있었다. 윤씨 부인은 불현듯 생각했다. 장차 왕세자가 될 큰 아들을 숨겨야 한다고 느꼈다. 어린 왕을 아끼는 충신들이 나타나서 집안을 덮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정권이라는 것은 하루 사이에도 몇 번이나 바뀌고 달라지는 것이다. 윤씨 부인은 불려온 두 아들을 보고 각자에게 엄중히 일렀다. 장아 너는 급히 너의 처가로가 피신해 있거라. 그리고 광은 외가로 가서 잠시 있도록 해라. 두 아들들은 영문을 몰랐으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타이른 말을 알아듣고 바삐 피신을 했다. 윤씨 부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내일이면 왕후가 돼 윤씨 부인의 머리는 이렇듯 재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7월 초 하루가 되었다. 임금은 처음으로 왕의 정복을 갖춰입고 왕후 윤씨와 함께 창덕궁에 거쳐하는 상왕과 대비께 문안을 들이러 갔다. 종친과 문무백관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상왕과 대비는 이들의 문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상왕이 문안 인사를 거절한다는 것은 임금에게 큰 결례가 되는 일이었다. 이렇게 되면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왕이 임금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상왕이 자진해서 수양대군에게 선위했다는 것이 무색해지게 되었다. 상왕과 한명회는 누가 이렇게 상왕을 조정했는가 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상왕 스스로가 왕의 아련을 거절할 까닭이 없었다. 뒤에서 조정한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었다. 그렇다고 그것을 직접 상왕에게 물어볼 수는 없었다. 왕과 한명회는 사람을 놓아 상왕의 주의를 염탐하도록 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상왕을 동정하는 사람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신왕을 패하고 상왕을 다시 포기시키려는 운동이 암암리에 고개를 쳐들고 있었다. 성산문, 박백년, 성승, 유흥부, 하위지, 이계, 유성원, 박정, 윤형손, 송석동, 이휘, 성희, 김지 등이 그 운동에 앞장을 선 사람들이었다. 박정, 유흥부, 송석동 등은 병권을 장악하고 있는 무신들이었다. 성희는 성산문의 당숙이었다. 윤영소는 상왕의 외가 친척으로서 창덕궁 출입이 자유로웠다. 이휘는 성산문 및 박백년에 절친한 친구였다. 김질은 성산문 등과 동년배이며 집현전 출신으로 상왕 보기에 누구보다 더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는 정창손의 사위였다. 새로 등극한 왕은 하루받비 그 지위를 경고히 하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를 반대하는 별난이 일어나면 큰일이었다. 그 일에 대비하기 위하여서 왕은 주로 한명해와 권남의 활약에 기대를 걸었다. 이 두 사람은 수양대군을 영의정의 자리에 올리고 그리하여 마침내 왕위까지 올리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자들이다. 특히 한명해의 지략은 뛰어났다. 그는 당대의 모사로서 아무도 그를 따를 만한 술책을 지닌 사람이 없었다. 그에 대한 왕의 신임은 절대적이었다. 훌륭한 모사가 없이 왕의 존립이란 불가능했다. 한명해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것을 생각했고 보통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을 꿰뚫어보는 성견 지명이 있었다. 그는 또한 왕에게는 충성스런 신하였다. 그의 충성심은 죽는 날까지 변하지 않았다. 그가 왕의 곁에 있는 동안에는 왕의 지위는 확고부동한 것이었다. 영의 정찰이의 정인지가 있었지만 그 정인지를 움직이는 사람도 역시 한명해였다. 상왕을 지지하며 그의 왕의 복귀를 꾀하는 세력에 맞서서 신왕을 지지하여 왕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한명해가 벌이는 한판 승부는 그야말로 천하의 한판 명승부가 될 것이었다. 성상문, 박팽년 등이 상왕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한명해와 권남이 왕에게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시국을 안정시키자면 백성들의 신임을 얻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기 위하여는 백성들에게 선위의 정당성을 믿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왕은 즉위 교서를 내렸다. 즉 나라가 복잡한 이때에 어린 임금으로서는 종사를 지켜나갈 수 없으므로 상왕이 굳이 사양하고 또 종친과 대신들이 모두 새 임금이 종사 대계를 이어받음이 옳은 일이라고 하며 부득이 여론에 따른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다음으로 서둘러야 할 일은 명나라 황제의 승인을 받는 것이었다. 왕은 곧 예조판서 권자신을 파면시켰다. 권자신은 상왕의 외숙이었다. 새 예조판서로 김하가 임명되었다. 김하가 명나라로 가는 사신의 정사로 형조판서 우효강이 부사로 정해졌다. 이들의 임무는 상왕이 자진해서 선의했다는 것을 명나라 조정에 납득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황보인과 김종서 일당이 용모를 획책했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불가피했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명나라에서는 개유정난에 대하여 의견들이 분분했다. 명예조정에서는 모두 수양대군이 꾸민 일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선의 사건도 명나라에서는 수양대군이 상왕에게 강요하여 왕위를 물려받은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명나라로서는 조선의 내정을 노골적으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명나라의 지지를 받는다면 국내의 민심은 조정을 더욱 신뢰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확실했다. 반면에 만약 명나라의 조정이 지금의 왕을 조금이라도 비난한다면 민심이 동요할 것이 명백했다. 따라서 별난이 일어나리라는 것도 예상해야 했다. 왕은 가능하다면 문종 임금의 신임을 받았고 그리고 그의 고명을 받았던 집현전 학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명나라에 올리는 주문을 맡겨서 쓰도록 하고 싶었다. 승정원 자부 승지 성상문이나 사헌부 집 하위지나 성균관 사예 유성원이나 또는 이번에 상왕의 선위 교서를 지었던 김예몽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했다. 박팽년에게 시키고 싶어도 그는 지금 병을 핑계로 삼아 집에 누워 있었으므로 별 도리가 없었다. 성산문과 하위지와 유성원은 곤란한 처지에 이르렀다. 그래서 정면으로 그 일을 거절한다면 신변에 위험이 닥칠 것 같아서 일부러 사양하는 척하면서 김예몽을 임금에게 추천하여 올렸다. 임금이 그 세 사람의 뜻을 모를 까닭이 없었지만 그들을 포섭하는 것이 더 큰 일이었으므로 그들에게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김예몽에게 주문을 쓰도록 했다. 물론 그 지휘는 정인지가 했다. 완성된 주문은 대략 이러했다. 왕이 어려서부터 약하고 지병이 있어서 왕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그러면서도 12세에 등극하셔 모든 정사를 신하들에게 맡기게 되니 나라의 정사가 허술하여지고 그 틈을 타서 간신들이 용모를 꾸미게 되었다. 그러나 수양대군이 이것을 방지하여 나라의 안전을 지켰으나 아직도 그런 무리들이 남아있음에 아무래도 어린 왕으로서는 지탱해 나갈 수가 없어서 항문과 공이 많아 만민의 여망을 한몸에 지니게 된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선위하였다. 그러니 살펴서 아무쪼로 허락하기를 바라오. 왕은 이 글을 만족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나 이 주문에 대한 명나라 황제의 조칙은 반년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명나라가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이론이 있었던 때문이었다. 상황이 병약하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으며 또한 황부인과 김종서 등이 역모를 꾸몄다는 것도 신하지 않았다. 황부인은 명나라 조정에서 신임을 했던 인물이었다. 명나라 조정의 대관들 중에는 황부인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문을 승인한다는 조칙을 내리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신왕은 그러한 명나라의 이론을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문제로 생각했다. 왕이 즉위할 당시에는 얼마 동안 사저에 머물고 있었던 가족들도 경복궁으로 거처로 옮겼다. 부인 윤씨는 중전마마마로, 19살이 된 마다드 도원군은 왕세자로, 16살이 된 둘째 아들은 해양대군으로 봉해졌다. 그리고 한명회, 정인지, 권남, 신숙주 등을 비롯하여 41명에게는 좌익공신이란 칭호를 하사했다. 그러나 아직도 민심은 상왕을 동정하는 쪽으로 쏠리고 있었다. 그래서 상왕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아울러 상왕의 숙부에 대한 노용과 원망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었다. 선위 후, 처음 맞는 설날에 왕이 또 백관을 거느리고 창덕궁을 찾았다. 상왕과 대비는 이번에도 왕의 배아를 왕강하게 거절했다. 왕은 상왕에 맺힌 하늘 풀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래서 세조는 상왕을 현재대로 방치해 두고서는 안심할 수가 없었다. 창덕궁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왕을 보위하며 신변을 지키고 있었다. 또한 상왕의 외척들과 상왕이 신임하는 사람들이 창덕궁을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었다. 정작 상왕이 임금으로 있을 때보다 사람들의 출입이 더욱 빈번해졌다. 이러한 상황이었으므로 상왕은 어느덧 임금을 두려워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세조가 판단하건대 배후에서 상왕을 충동질하는 무리가 있는 것이 확실했다. 그대로 둔다면 이들이 상왕을 포기시키려고 반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 무슨 조치를 취하기에는 때가 너무나 일렀다. 왕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정인지가 육조 참판 이상을 거느리고 왕에게 개청하는 것이었다. 전하 소신 등이 여러 번 아뢰어 싸운 즉 상왕을 지금과 같은 지위에 모시고 있으면 반드시 화근이 생길 것이옵니다. 속히 강봉하게 하심이 가한 줄로 아뢰오. 정인지 등의 주장은 상왕의 지위를 왕보다 높게 하여 창덕궁에 거쳐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위를 낮추어 군으로 봉하여 외딴 곳으로 보내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야만 백성들도 상황을 점차로 잊게 되고 민심을 수습할 수 있게 되며 다른 뜻을 품었던 무리들도 불이 꺾이고 감히 영모를 꾀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설중매 서른 두 번째 이야기 정인지는 전에도 몇 번 상왕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후한을 끊을 수 있다고 왕에게 개청한 적이 있었다. 왕은 그때마다 그것만은 안 된다고 왕강이 거절을 했다. 이번에도 왕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왕은 천명이 자기한테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상황의 복이란 것이 식은죽 먹듯 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소문이 들린다고 해서 경솔하게 결단을 내려 곤륙 지친을 살상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 것 같지가 않았다. 아직은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러나 정인지나 한명회의 생각은 달랐다. 만약 상왕을 왕으로 복위시키려는 반란이나 혼란이 이야기 된다면 맨 먼저 미움의 관역이 될 사람은 왕보다는 자기네들이라는 것을 불보듯 허니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상황을 옹호하는 세력을 기를 쓰고 꺾으려 했던 것이다. 그들로서는 생사에 관한 중대사였다. 전하 천명은 항상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였사옵니다. 이런 일을 가만히 보고만 있다는 것은 스스로 할 일을 하지 않는 것과 같사옵니다. 결단이 빠를수록 좋은 줄로 아래오. 그러던 어느 날 왕의 백부대는 양령 대군이 궁중에 들어왔다. 그는 세상을 달관한 사람이었다. 이따금 궁중에 나타나 왕에게 정치에 관해서 말했다. 그러나 아부하거나 공을 탐내서 말하는 일이 없었다. 그는 상황이 창덕궁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임금이 그 임무를 다할 수 없으며 따라서 백성들의 신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상황을 받드는 남아있는 세력이 크기 때문에 장차 큰 정변이 있을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이대로 간다면 어차피 어느 한쪽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유혈의 창극을 방지하려면 상황이 물러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 전하, 근래에는 어째서 영단을 내리시지 못하오. 정과 같이 영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양령 대군이 말했다. 백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근래 세상이 너무도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소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에 전하는 늘 궁중에 계셔서 밖의 일을 모르시는구려. 무슨 말씀인지, 전하. 나라를 다스리자면 사소한 일은 없애야 합니다. 그간 해빈 일파들이 금성대군을 중심으로 어린 상황을 다시 내세울 기세가 엿보입니다. 전하, 자고로 전하를 다스리는 군왕은 강력해야 합니다. 유명한 당나라 태종은 자기의 형인 건성태자를 죽이고 황제가 되었지요. 신이 보기에는 전하는 당태종보다 더 훌륭한 줄 아는데 어찌 영단을 못 내리십니까? 내야 어찌 당태종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동방의 작은 나라 임금으로 백성을 잘 다스리면 그만이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하는 당태종보다 더 굳센 임금이십니다. 김종서 따위의 전조 대신들이 날뛰는 것을 몰아내시고 우리 이조를 다시 일으키시지 않았습니까? 한 번 일으키셨으면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셔야 합니다. 백부님의 묘책을 듣고 싶습니다. 음 묘책이라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천무 이 일이라 하였으니 하늘의 해가 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에 임금이 둘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임금보다 나이가 어린 상황이 있다 하니 되말입니까? 자고로 우리나라의 상황은 태조 대왕 이후 항상 나이 많으신 상황으로서 뒤에서 굳건히 보살펴왔습니다. 상황은 실권이 없었으니 그러했겠지요. 그걸 아시면 왜 근자의 상황의 처소에 드나드는 해빈양씨 일파를 그대로 두십니까? 황송하오나 그것은 불찰이옵니다. 언제나 왕은 가장 큰 권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시면 신하들이 왕을 휘두를 것입니다. 양령태 군이 말했다. 그리고 그는 또 궁 밖으로 호련히 사라졌다. 과연 양령태 군다운 깊고 냉철한 생각이었다. 말하자면 지금 상황을 창덕궁에 기거하게 하는 것은 새끼 호랑이를 기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므로 호랑이가 더욱 커서 큰 별난이 일어나기 전에 화근을 미리 없애라는 것이었다. 임금은 그날 밤 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곰곰이 생각했다. 양령태 군은 세종대왕의 형님으로서 임금이 될 사람이었으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동생에게 임금의 자리를 양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평민인 것처럼 가장하여 속세를 초월해 살아온 사람이었다. 세종대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이미 높은 벼슬에 앉아 있었던 김종서가 세종대왕께 혹시 호환이 있을 것을 무서워해서 왕의 형인 양령태 군을 죽이라고 개청한 일이 있었다. 세종대왕은 김종서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데려 양령태 군을 극진히 대접하여 형제 간의 우애를 끝까지 돈독히 하여 지냈던 것이다. 다음날 왕은 영상 정인지를 불러 해빈 양 씨의 거동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았다. 해빈 양 씨는 자기 소생용 풍군을 박백년의 딸과 혼인시켜 은밀하게 상황을 위하여 일하려 하옵니다. 이러한 무리를 없애지 아니하하면 나라가 편하지 아니하옵니다. 하고 정인지가 왕의 물음에 답했다. 마침내 왕은 지피를 들어 담과 같이 썼다. 국가의 일은 악과 딜을 견주어서 깊이 생각하고 또한 널리 공론을 받아들여 정할지어다. 과인이 오래 생각한 나머지 이제 결정을 내리노라. 지금 비어있는 금성대군 사저를 수리하여 그곳으로 상황을 옮겨라. 그리고 외인 출입을 금지시켜라. 또한 시중드는 나인들을 대폭 줄이도록 하라. 왕은 이런 일을 직접 말하기를 무척 거려했다. 그리하여 상황은 느닷없이 금성대군 사저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 가마 몇 개로 초라하게 이사를 끝냈으므로 백성들은 아직도 상황과 대비가 창덕궁에 거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임금의 명령으로 상황이 옮겨간 금성대군의 사저에는 일체, 외부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삼군, 진무 두 사람을 책임자로 임명하여 각각 군사 11명씩을 건너리게 하여 대문을 지키도록 했다. 상황이 연금되다시피 하자 성상문 부자는 통분해 맞이 않았다. 저렇게 해놓고 어떤 짓을 할 셈인가 성승은 한탄하며 시온을 걱정했다. 그뿐 아니라 상황을 동정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시금을 전폐하고 한탄했다. 상황이 살아있어야만 보기 운동을 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 만사가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성상문의 무리는 초조해졌다. 그들은 거사를 서두르며 기회를 포착하려고 혈안이 되었다. 세조는 이들의 음모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으나 안심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박팽년을 충청도 관찰사로 내려보냈으며 하위지는 경상도 감사로 내려보내려 했으나 신왕의 벼슬을 거절하고 사헌부 지부이라는 상황 때의 직함을 가진 채 고향인 선산으로 내려가서 운돈 생활을 시작했다. 성산문은 기회가 있으면 벼슬을 내던지고 고향 산천에 묻혀 사는 인사들을 찾아가서 동지로 교합시키려 했다. 상대편의 마음을 세며시 알아보려다가 헛수고에 그친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한 번은 지편종 교리로 있던 구인문을 찾아서 경기도 광주로 갔다. 세종의 총회를 받던 구인문은 세조가 왕에 오르자 눈뜬 소경이라 자처하며 고향으로 내려가 두문 불출하고 있었다. 그를 찾아온 옛 친구 성산문을 반갑게 맞았다. 그러나 술이 거나해지고 밤이 깊어졌을 무렵 성산문이 시 한 수를 지어 자신의 심중을 전하자 그는 자기의 생각을 시로 지어 입속으로 우물거리며 똑똑히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 성산문이 한 번 더 심중을 털어놓았다. 철석같은 마음으로 맹세하노니 소매 속에 철태를 마련해 두세. 성산문이 자기 시를 읊으면서 구인문의 답시를 재촉했다. 구인문이 정중한 어조로 대꾸했다. 천시와 인사 돌아가미 이 일은 반드시 실패할지로다. 신하들이 피 흘리고 죽으니 상왕께 오히려 화를 재촉하리라. 알았네. 내가 많이 취해서 쓸데없는 소리를 했는가 보이. 그럼 난 가네. 성산문이 딴청을 부리고 돌아왔지만 그때 구인문의 말을 좀 더 깊이 새겨들었으면 성산문도 천명을 다했을지도 모른다. 성산문 1파에게는 이제 절호의 기회가 왔다. 명나라의 사신이 전왕의 선유의와 새 임금의 직위를 승인한다는 황제의 조칙을 가지고 한양으로 온다는 것이었다. 명나라에서는 의심도 많고 말썽도 많았지만 결국 기정사실이 된 조선의 새 임금을 승인하기로 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우의정 한 확의 활약이 컸었다. 그는 명나라 황제의 후궁인 자기 여식의 도움을 받으면서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목적을 달성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병사했다. 그러니까 지난해 6월 김하가 본명사신으로 명나라에 간지 거의 10개월 만에 명나라의 황제로부터 윤허를 받아낸 것이다. 그것은 4월의 일이었다. 그러나 명나라 사신이 서울에 도착하기로 된 달은 6월이었다. 얼마 전에 세조가 상황을 창독궁에서 금성대군의 사저로 옮기기로 결정한 것도 그때 이미 명나라에서 이 조서가 내렸기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행한 일이 아니었을까. 천사로 불리우는 명나라 사신이 오는 까닭은 정식으로 고명과 면복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윤봉이란 사람이 명나라의 사신이었다. 그 당시 명나라 사신의 말이라면 그 위력이 당당했다. 그가 어떤 말로 트집을 잡고 나올런지 알 수가 없어서 신숙주를 관반으로 의주까지 파견했다. 윤봉이 의주에 도착하자 예상한 대로 신숙주를 보고 운을 뗐다. 신왕이 상황을 민가에 유폐하였다는데 사실인가? 윤봉이 이렇게 묻는 것은 까닭이 있었다. 명나라에서 내린 황제의 조서에는 상황을 우대하며 소홀히 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숙주는 그의 질문에 재빨리 변명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왕께서 자주 대골에 나오시기를 즐기심으로 따로 거처를 옮긴 것입니다. 아마 어떤 간신이 잘못 전한 말일 것입니다. 신숙주는 급히 한양으로 윤봉이 트집 잡은 사실을 알렸다. 의주에서 신숙주가 임금께 올린 장계는 밤낮에 쉬지 않고 파발마 편에 실려 사흘 후에 드디어 한양에 당도했다. 신숙주의 장계를 받은 임금은 급히 명하여 창덕궁을 수리하도록 했다. 그런 다음 임금은 상왕을 배러 금성 대군 사자로 급히 행차했다. 상왕은 왕의 느닷없는 방문 소식을 듣고 어리둥절했다. 왕을 대면한 지가 거의 1년이 지났다. 물론 그동안 왕이 만나고자 했으나 그때마다 거절한 것은 상왕이었다. 그것은 창덕궁에서 거처할 때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 상왕은 풀이 죽을 대로 죽어버렸다. 또한 유폐 생활에 기력이 쇠잔해졌다. 이제는 차라리 왕을 대면하고 싶었던 참이었다. 왕과 상왕이 대면하게 되자 왕은 상왕에게 진심으로 위안의 말을 했다. 상왕은 얼굴이 창백하여 소년다운 활기라고는 전혀 없었다. 내일 창덕궁으로 다시 옮기시는 것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기도 좋습니다. 상왕은 창덕궁으로 다시 갈 생각이 별로 없었다. 다름이 아니오라 명나라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창덕궁의 기거하심이 좋으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상왕과 함께 태평관으로 천사를 방문할까 합니다. 왕은 숨길 것도 없다 싶어 모두 말했다. 그러나 상왕의 태도는 갑자기 싸늘하게 돌변했다. 상왕은 오늘 왕이 자신을 방문한 뜻을 알았던 것이다. 세조는 속이 탔다. 명나라 사신에게 상왕과 임금 사이가 원만하다는 것을 보여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해야만 명나라 조정의 여론을 무만시키고 따라서 나라 안의 민심을 살 수가 있었다. 왕은 최선을 다하여 상왕을 탈렀다. 앞으로는 더욱 정성껏 상왕을 모시겠노라고 말하면서 기꺼이 협조해 줄 것을 신신당부했다. 상왕은 세조의 소청을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게 되었다. 마침내 상왕은 왕과 함께 태평관으로 천사를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사흘 후에 상왕이 베푼다는 명목 아래 창독궁에서 천사를 환영하는 연회가 베풀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새 임금이 억지로 왕위를 찬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다. 또한 상황에 대하여 진심으로 우대했다는 표시도 될 것이다. 왕은 입가에 만족한 미소를 띄웠다. 생각한 대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조정에서는 명나라의 사신을 환영한답시고 한창 열을 올리며 준비를 바비에 서두르고 있는 참이었다. 한편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현재 임금을 타도하고 다시 상왕을 왕으로 복귀시키려는 중대한 모의가 박팽년의 집 사랑방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랑과 인연의 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기다리는 순수한 애정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둘 사이에 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서로를 만나기 위해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고 강력하며 서로를 찾기 위한 강한 염원과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담고 있죠. 이런 순수한 애정은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연결고리를 형성하며 우리에게 희망과 인내의 소중함을 상기시키는 감동의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은 현실에서 맺어지지 않는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슬픔 결말은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불가피한 운명에 맞서기 어려웠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애정이 물리적인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영원히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련한 감정의 느낌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